신라의 의미 있는 역사가 담긴 경주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. 에이, 플레임!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? 체력! 이게 어렵다고! 거짓말! 아니, 이게 오류가 나서 솔직히인 거예요. 잔머리가 있어야 됩니다. 셋들이 뛰어넘는 걸로 와서 장소가 저기라는 얘기죠. 나 계곡의 브레인이야. 살까름이 가볍구나! 성공했나 봐. 아, 시원해요. 너무 시원해요. 뭐야, 뭐야, 뭐야! 어? 보물 아니야, 아니야? 이거 어떡해! 한 번만요. 하나만 성공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네요. 이거 쓴 게 진짜 신의 상수다. 정답!